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기는 이라고 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민주당이라고 청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피켓을 또 돌려보세요 피켓에 부상되어 있죠? 피켓 돌리시고 제가 어게인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부상! 어게인 하면 부상하실 겁니다 어 부상이라고 빨리 돌려야겠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오케이 부상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상 부상 자 그러면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한 번만 좀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그냥 그대로 돌고 계십시오 이기는 민주당 다시 올려서 오케이 부상 잘 하셨습니다 예 잘ах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